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핵담판에 돌입했죠. 특히 경제협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이 나올지 잠시 후 저희가 담로무 목요일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는 관련 뉴스들 중에 흥미로웠던 게 베트남하고 미국이 서로 국빈 방문하면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나게 베트남이 뭘 사줬나 봐요. 항공기를. 트럼프는 그냥 안 온다니까요. 그런데 북한 만나러 간 거지 베트남 만나러 간 것도 아닌데. 일단 상품이 몰라. 그러면서 딱 그런데 베트남 주석인가 그분 영어 잘하시대. 그렇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응우엔 푸쩡. 영어로 하는데 찬찬히 하는데 그런데 이제 국빈 초청을 한 거야. 트럼프는 국빈 초청이 있고 이게 업무용도 초청이 있고 그렇거든. 그런데 국빈 초청을 한 거지. 응우엔 푸쩡 베트남 국가주석을 연내에. 그러면 국빈 초청에 티켓을 하나 발부하면서 그냥 할 수 있나. 뭘 또 받아야 되는군요. 뭘 좀 사야지. 그래서 항공기를 또 무지하게 많이 샀더만요. 그러니까요. 보잉사하고 뭐 이런데 127억 달러. 총에서 100 한 60억 달러 가까이 되는군요. 그런데 사실은 비행기라는 게요. 다 쓸모 있어서 사지. 비행기 뭐 사놓고 재고 담기고 그런 거 없어요. 베트남이 요즘에 한국분들이 제일 많이 가는 도시 어딘지 아시죠? 다낭. 다낭이란 말이에요. 나뜨랑. 다낭. 나뜨랑. 하노이 등등. 그러니까 또 이 베트남 항공사들이 또 저번에 한 번 물의를 일으켰는데. 비키니 입고 또 막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런 뉴스를 보면 어떻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야. 베트남 관광이라든지 베트남 경제 이게 활성화돼 있다. 왜냐하면 사실 이사람인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닌데 뭔가 계속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 약간 삐이 팍 돌 수가 있거든. 과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 되고 있다는 거야. 잘 됐다 막 밀어보시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 베트남 가보면 그런 거 느끼는데 어쨌든 비행기를 샀다는 거고. 오늘 이제 담너머 거사 월담 검사가 오시면 자세히 물어보겠지만 어제 소셜디너라고 그래요. 소셜디너. 어제 친교 만찬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간단히 만나는 걸 줄 알았는데 어제 외신들을 보고 우리 국내 언론사의 분석을 보니까 본게임 어제 다 해버렸네. 그런 얘기조차 나올 정도로 아주 긴장감도 있으면서도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돼가지고 오늘 최소한 한 네덮 번 더 만나는데 오늘 아마 오후까지 공동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계속 만나거든요. 그런데 기대감이 많이. 그렇습니까? 회담 전보다 회담한 이후에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오전부터 1대1 단독회담 또 확대회담 업무 오찬 합의문 서명식 등의 순서로 아마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떤 결과물 한의 선언이 되겠죠. 한의 선언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뭐? 저희가요? 먼저 또 저희가 다 공개해야죠. 저희 오늘 저녁에 또 6시 반부터 8시 반 맞죠? 그때까지 생방으로 직접 베트남과 이혼생 중계를 또 여러분께 해드릴 테니까. 거창하다. 이혼생 중계. 전화 연결하는 거예요. 스피커폰으로 저희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와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 뉴스 일반도 좀 살펴보면 올해 만기 도래하는 국고채 물량이 35조 4천억 원 규모로 집계가 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채 시장 동향이라든지 주요 정책 변화 등을 담은 국채 100서, 국채 2018을 발간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유통시장 동향이라든지 국고채 발행이라든지 채권 시장의 주요 통계 등이 여기 안에 담겼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가 빚을 얼마나 잘 냈고 또 빚의 만기는 얼마고 빚을 누가 갖고 있나 이런 것들 조사해서 한 해에 한 번씩 딱 이맘때 되면 백서라는 걸 발간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얼마나 빚이 만기가 되냐 이거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발행 규모라든지 결정이 되는데 올해 만기되는 우리나라 국채의 발행 만기량이 만기 금액이 35조 4천억인데 원래 이게 한 49조 원 될 거라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조기상환한 거지. 조기상환. 그래요? 세금을.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신재민 사무관 문제가 됐다. 바이백. 바이백을 해가지고 바이백을 하면 발행을 하긴 해요. 그런데 만기를 이렇게 분산시키는 노력들을 꾸준히 했다고. 그래서 올해 만기가 집중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분산시켰다 이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라는 걸 정해요. 그때도 문제가 됐잖아요. 정부가 올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발행하더라도. 얼마까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국고채 발행 한도가 106조 4천억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발행했나 보니까 9조 원 적게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97조 4천억. 정부 재정이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정영진 씨도 그렇잖아. 빚을 냈는데 급전 일주일만 빌려줘. 이러면 진짜 어려운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은행에 가서 나 대출해 주는데 한 20년 만 게 없어요. 그런데 은행이 턱 빌려준다. 신용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보니까 20년 이상 장기물의 발행 비율이 작년까지는 30.1%였는데 이게 많이 올랐어요. 35.4. 그러니까 중장기 재정을 많이 조달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20년짜리도 있어요? 아니, 30년짜리도 있어요. 30년짜리도 있어요? 상상을 못하는구나. 보통 3개월짜리를 빌렸지. 아니, 3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누가 갖고 있냐 보니까 외국인이 얼마나 갖고 있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우리 국내 우리 국채 채권 보유 잔액을 보니까 113조 8천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역대 가장 많았던 게 작년 8월이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감소를 했지만 어쨌든 외국인은 우리 국채를 많이 사서 1년 전에 비해서는 15조 3천억 원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신흥국 아니에요. 한국은 채권으로만 치면 거의 선진국 채권인데 왜 그러냐. 안정적으로 운영. 막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이 외국인이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의 중앙은행 같은 데들이 많이 사요. 그래서 이게 중앙은행 같은 데들이 전체 외국인 보유 비중에 한 50% 이상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네요. 그렇죠.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합계 출산율. 출산율 적다 적다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통계로도 나왔습니다. 0.98명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0명대 그러니까 1명 이하로 떨어진 게 정말 역사적으로도 유래가 드물다고 하고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한 이래 최저치고 30년 전에는 한 63만 명 정도가 됐으니까 1988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63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 32만 명 수준이라고 하니까 절반도 안 되는 이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기 많이 안 나오셨죠. 이런 소식만 전하면 난 죄책감이 드는 게 나는 딸 하나만 있잖아. 정영진. 네. 저는 이제 가야죠. 셋. 셋 가야죠. 여기서 이진우도 셋. 정영진도 셋. 나만 하나네. 형편이 어려워요. 저는. 그 돈 다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무슨 얘기를 망발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좀 늦둥이 보세요. 그리고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게 이제 인구 자연 증가라고 하잖아. 작년에 2만 8천 명 역대 가장 낮은 거예요. 2만 8천 명. 네? 출생아는 이제 새로 신생아가 나오고. 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2만 8천 명. 2만 8천 명. 역대 가장 낮은 거예요. 당연히. 2017년 대비 4만 4천 명이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61.3% 감소를 한 거야. 이게 폭락이야. 폭락. 그러니까 점점 수명은 길어지고 새로 낮지는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안 돌아가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 그런데 한 가지 시각을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게 최근 들어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나. 야. 인구 꼭 늘어야 되냐. 그렇죠. 그런 시각들도 경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북구의 선진국들이 인구가 늘어서 그러면 경제 대국이 돼서 행복해졌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인구가 적절히 통제되는 것도 나쁘지 않고 훨씬 더 우리가 부가가치. 그러니까 순위로 우리가 나라 경제 대국이다. 10이다. 이런 거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은 행복해야죠. 그렇지. 그런 시각들도 어차피 우리가 출산율을 못 올려야 돼. 왜냐하면 엄청난 재정을 여기 쓰거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재정을 많이 써요. 10년 동안 145등이 된다고 그러던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오히려 그렇다고 늘지도 않잖아. 맞아요. 그걸 오히려 다른 쪽으로 돌려서 활용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하나만 잠깐 더 전해드리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답니다.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내가 아는 판사도 당했어요. 판사.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440억 원 한 해 피해액이 이렇게 많이 늘었답니다. 그 전년에는 2,431억 원이었는데 두 배 가까이 늘은 거예요. 피해자 수도 4만 8천여 명. 하루에 134명이 이런 사기 목소리에 당했다. 이런 건데 1인당 평균 피해액도 910만 원 적지 않은 이 금액들이 사기꾼들한테 넘어가고 있다는 거. 판사가 3천만 원 당한 걸 내가 안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막 쓰다가 은행원이라고 전화 왔대요. 자기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더래. 그래서 설마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판사인데 나를 속이. 너 죽는다 이런 새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딱 송금을 한다. 전금을 딱 한 다음에 딱딱 눌러서. 그리고 딱 마지막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이건 뭐야. 하필 그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제일 많아. 금융감독원, 은행, 예금보험공사, 검찰, 경찰.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분들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보내셔야 됩니다. 절대 안 하니까. 일단 그런 거 하면 일단 쌍욕하세요. 괜찮아요. 뭐 쌍욕까지 합니까. 아니 그렇게 해야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팔로업을 안 해. 원래 이렇게 내내 하다가 당하는 거거든. 딱 그런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쌍욕은 아니지만 하여튼 강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젠틀하게 하는 때는 젠틀하게 해야 되지만 그거 안 된다. 말을 젠틀하게 하는 순간 말려들어. 젠틀하게 할 필요도 없군요.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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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